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중에 각 바꿔서 조금 누울 거예요. 좀 눈부시네요. 이쪽 눈을 살짝만 감아주는 거? 윙크 같은 느낌은 아니고 살짝만? 다리에서 뒤로 꺼져. 뒤로 꺼져. 뒤로 꺼져. 탄소도 버틸 수 있어요? 네. school도 버틸 수 있어요. 화면 좀 봐도 되고 약간 막 이렇게 자유롭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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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주세요.